한편 휴일이었던 어제 정말 정전 날벼락을 맞은 곳이 여럿 있었습니다. 승용기가 갇히고 신호등까지 멈췄다고 하는데 6년 전에 전국 블랙아웃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2011년 전국적 블랙아웃 이후에 다시 한 번 일어났던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오후 12시 53분부터 1시 15분, 약 한 20여 분간 서울 남서부, 그러니까 구로구, 금천구 이쪽 지역과 경기 광명시, 그다음에 대구 쪽에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연관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서울 남서부, 경기 광명시는 소위 말하는 광명시 영서변존소에 처리하여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서변존소 차단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에 왜 블랙아웃이라고 하냐. 완전히 다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다 20여 분간 나갔었고요. 이쪽 지역에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춘 아파트들도 있었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식이 진행되다가. 딱 결혼식 시즌한 시간이죠. 불이 꺼진 겁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웠겠어요. 그렇습니다. 구로, 금천, 광명시 쪽에 극장은 스크린이 그냥 꺼져버리면서. 완전 암흑 세계. 완전 암흑에 이루어졌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도 항의가 촉발하고 있는 것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면서 결제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묶여 있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20여 분, 한 23분간은 완전히 암흑의 세상이었다.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이번에 박서도 말했지만 영서 변전소의 변전소 사고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한전의 책임이 있는데요. 아마도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 특히 아파트 주민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피해 사항이 있으면 접수해달라는 그런 방송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큰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한전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을 촉구할 수 있는 관련한 사항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